얘네들아 둘이는 사이가 참 그지? 이거 이거의 정체가 뭔지 영상 마지막에 놓아야지 조금만 놀다 응? 랄리 랄리 응? 랄리 응? 랄리 어디가 콧백이도 안보이고 랄나 놀고 있었어 저기서? 응? 우리 지금 좀 집에 들어가서 아빠 일 좀 하다가 좀 이따 우리 같이 나올까? 랄나? 응?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자 응? 랄리야 랄리 너도 집에 들어가지 않을래? 넌 여기 있을거야 응? 자 우리 일단 들어가자 랄나 들어와 아까 바람 좀 쐈어? 응 들어와 아까 바람 좀 쐈어? 저 밑에 이렇게 창이랑 쿠션이랑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비어진 책장을 왔다가 어디서든 편안한 곳을 찾을 수 있어? 랄리는 응? 어? 어 바람 많이 불다 바람 소리겠지? 응 너 아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않니? 응? 공격해 공격해 공격 공격인데? 응? 응? 그런 거 아니지? 지금 랄나가 밖에 나갔다가 좋아서는 고향이 언니들을 지금 다 묻고 있어가지고 말이야 좀 풀어줘야 될 거 같아 우리 랄나랑 릴리가 보기에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런 거지? 레나야 아 바빠 뭐 이본데? 엄마가 뭐라 했는데 레나? 엄마가 지금 뭐 일하러 가는 옷 입고 있어? 아니면 우리 레나는 놀러 가는 옷 입고 있어? 엄마한테 가서 확인해봐 다시 엄마한테 가서 확인해봐 다시 레나야 레나 어디가 산책? 레나 산책 갈거에요? 레나 산책 갈거에요? 산책 가요? 강아지 공원에 산책 갈거에요? 가자 가자 그래 알았어 데려가 웃는다 레나 레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 가자 오케이 이런식으로 했다 엄청 웃는거야 레나 낀다고 또 앞에서 이렇게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가봐 어디 그렇게 돌아다녔다? 응? 이리저리 한번 자유롭게 해 냄새 따라 다녀봤어? 그래 이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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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우리 완전 기절이 시작했어 레나 레나 으잇 레나 레나 다리 매고 있었어? 레나 다리 매고 있었어? 레나 다리 매고 있었어 레나 다리 매고 있었어? 아 이리 레나 다리 매고 있었어 집사2장 집사2장 너무 똑같아. 위에서 봐봐. 집사2장 진짜.. 왜 안 먼저 드냐는데? 아, 예뻐. 오늘 버벅해서 엄마한테 왔어? 우리 세상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 어때요? 오케이. 어때? 그래? 그래? 응. 우와, 되게 신기하다. 예나야? 고양이 같기도 해. 정체는.. 햇볕에..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오지? 신기하다. 어? 어? 아멘